오늘도 모이 아트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우선 스케치를 해볼게요 얼굴을 먼저 그리고 머리, 몸통 순서로 스케치를 해줘요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어떻게 그려줘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. 스퀴치가 끝났으면 스퀴치 위에 선을 정리해서 그려볼게요. 천천히 선을 다듬으면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손을 다 따라 그려주세요. 색칠은 큰 면적부터 작은 면적 순서로 칠하면 수월해요.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. 꾸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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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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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 하고 있어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꾸악스를 귀엽게 그려줘 꾸악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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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모야아트 그림 그리기 재밌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꼭 눌러주세요